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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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하하하 이거 케이틀린 때문에 존자 템트리 올리면 안 됩니다 존자 쓰면 그 위에 덧 깔려요 쓰나마나입니다 골드 효율을 뽑기 위해서 인장을 간 거고요 상대 원거리 챔프일 때 견제를 좀 많이 받아서 집을 일찍 가기 때문에 350골드 모아서 첫 기한에 부패 포션 뽑아오는 게 베스트입니다 조금 늙게 깔겠습니다 자 어디로 물어야 되나 이렇게 깔고 여기서 대기하겠습니다 하나 걸리면 성공률이 엄청 올라가거든요 이것도 밝겠다 안 밝나? 오케이 이러면은 무조건 테러가 막히거든요 하나 걸리고 깡아비 바로 집 가는데 웨이브 근거리 미니언 3개 탔죠 포탑에다 타나? 얘 웨이브 다 난리는데? 걸어서 오나? 갱이 올 수가 있거든요 얘 걸어서 오네? 웨이브 2개 날렸는데? 경험치 갱은 안 오네요 일단은 혹시 모르니까 갱 대비해서 설계 견제를 안 받는 방법 중 하나가 라인을 푸시를 하는 건데 제 프로 못 먹겠다 잘가세요 흐흐흐 이 맛이 샤쿠하죠 갱 안 올 줄 알았더니 왔네 신기하게도 자 라인이 슬금슬금 당겨지죠 이럴 땐 뒤쪽에다가 예측 못하게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무빙하는 게 은근히 센스적이었는데 뭘 쳐다봐 이렇게 살살 견제를 해주고 상대의 티를 있어요 하긴 안 썼어요 웨이브가 너무 쌓여있어가지고 여기 터져버렸어요 좀 더 안전하게 파이밍을 하기 위해서 갱 온 척 이 정도면 CS도 나쁘지 않습니다 요런 거 이렇게 몰래 들어가서 이렇게 하나씩 까는 거거든요 저거를 안 밟았을 때 저게 상대 테러에 위치되어 있으면 바로 킬 각이 나오는 건데 안나 미플 수 없죠 하나 더 까는 소리 급하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잠깐 천천히 박스 개수 눌리면서 자 여기서 부패 포션 하나 섞어준 다음에 리볼버 재워드까지 조금 아플걸? 리볼버라서 응 그냥 아플 겁니다 백업을 좀 받을까 뭐야 뭐야 보기 박스랑 같이 넘어가려고 했는데 뭔가 애매하게 됐어요 왜 이렇게 쫄아 있어 너무 쫄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각점 출력 아 뭐야 저기에도 수종초를 아 짜오가 저거 수정첩 뿌려가지고 어떻게 된거야 존나 자연스럽게 지나가네 뭐지 자연스러워 뭐지 자연스러워 아 아 좋다 카더스가 너무 잘 커가지고 게임이 너무 쉬워버리는데 렌즈 안심 간심 좀 소환이 간심 좀 대박 대박 렌즈 언제 끝나 땡겨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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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? 저 아식들 지옥을 막 보여주마 간다 샤코가 간다 아아 이게 난리야 음성질 음성질 아 너무 편안한 죽음을 안겨줬어 아니 무해 нем을 안겨رجATE Theme 앗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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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? 화장 진다가 맞아주면 результат Seiya 잠깐만요 뤰뤰뤰뤰 뤰뤰뤰뤰뤰뤰뤰 뤼뤰뤰뤰 ㅋㅋ 어? 어? 아! 유튜브 낮술 클래스 оном 너인데 쉬워서 캐틀이 방샘이 없거든요 캐틀만 노려주면 될 것 같아요 평이벨트평 하면은 좋거든요 어 그럼 뗄울 수 있는데 엥? 아 렌즈 렌즈로 돌려? 렌즈 끝나는 순간 너의 목숨도 다 한거라고 생각할 것 같다 렌 렌 렌 렌 렌 렌 렌. 왕. ρ Tucker 뺑 잘 갈라 얘 레즈로 할 것 같은데 여이보 메절방 되여 어디까지 돌아가 이분도 질 안 막아요? 집에 불 나는데? 평타 2, 대조 아잉? 망쓰 흐하하하 흐하하하 아잉? 망쓰 흐하하하 흐하하하 아잉? 정망스럽다뇨 아니요 아니요 아러 아무랴 핫 으 이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